오늘 발표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은 아니 벌써 토장동에 저기 이제 완료된 거예요? 어, 네, 놔둘게요. 잠시 후... 어... 지금 넣어라... 12월 16일에... 위주를 위해 높은 것 중에 도달하고요. 초프닛 됐는데 지금 소지하고 상상이 되는 것이 접촉되어야 될더라구요. 마지막에 따 newest 콘서트 파일이 대충 모드가 나옵니다. 제가 확인을 하고, 전화 돌려드려 드릴게요. 워낙 마무리 아저씨 하나씩 오, 방법이네요.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, 괜찮으세요. 오유에 거쳐서 한 봉인에 있어. 아 이거 상담하신 분하고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입력한 건 없죠. 팩스를 묻고 전화 상품을 주시라니까. 회원분들한테 문자 보낸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. 신청서. 신청서니까 자기가 23일 됐으면 23만 원을 주는 걸로. 그 앞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걸 제가 동생과 학생들로 하고. 3일 끝까지. 아 그래. 한 명까지 가셔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. 네. 오늘 27일부터 8일까지 됐습니다. 오늘 저를 몇 개 해 볼게요. 오늘 저를 몇 개 해 볼게요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 눈이 너무 비버려 보이네요. 지금 계속. 원래 자막은 분이 있었어요. 1. 3.